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분, 두 분 들어오시고, 예. 자, 포장이시고, 예. 세 명, 세 명 들어오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기가 가장 먼저 오셨으니까. 하나, 예. 김밥 둘. 거미 세. 하나. 김밥 세, 둘. 김밥 세, 둘. 라면. 김밥 세, 둘하고 라면. 라면 셋? 라면 세 개예요. 거미세라면. 우리 저 어머니 포장. 뭐, 뭐. 김밥 여섯 줄. 김밥 여섯 줄? 김밥 여섯 줄. 저 무엇이.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싸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지금 전부 합쳐서 김밥이, 김밥이 둘, 둘, 셋, 여섯입니다. 그리고 라면 하나하나 세 개. 모두 다섯 개 끓이셔야 돼요. 하나하나 세 개. 하나하나 세 개. 네, 사장님. 예, 예, 예. 아, 뭐 믿으셔도 돼요. 예, 믿으셔도 됩니다. 네. 새로 탄생한 저희 분식집은요. TOT 김밥 3,000원이고 거미세라면이 3,500원입니다. TOT 김밥으로 말씀드리면 거제산 톳의 고소한 맛과 귀를 살아남는 오도독한 식감으로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TOT, TOT 난다고 하는 웰빙 김밥이고요. 거미세라면은 거제 특산물 돌미역과 흑새우를 넣어서 바다향 가득한 진하고 얼큰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 이색 라면입니다. 거제도 돌미역, 흑새우에서 거미세. 네, 네. 조금 거미세를 하면 조금 맵습니다. 네, 얼큰하죠. 김밥 2분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자, 김밥 두드리고 먼저. 빠르죠?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예. 톡 진짜 많이 들어갔다.